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부사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신성 델타테크를 준비했고요. 초전도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초전도체로 엄청 핫했다가 지금 크게 조정을 계속 받고 있었죠. 지금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이 와서 준비를 했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를 한 주라도 모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논의되는 정보와 전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벌써 핫했죠. 작년도에 벌써 만원대였던 주가가 여름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벌써 18만원까지 약 1700%나 되는 1700%나 되는 놀라운 상승력을 보이고 난 후 지금 현재 지속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자리가 왔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꺾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타점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보였는데요. 바로 독일에 에어버스가 초전도체 활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확하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 활용이라는 이슈만 나오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이죠. 그러면서 기술 시범기 공개를 했다라고 이슈가 나온 거죠. 최근 모비스 초전도체 실험 설비 제어 시스템 개발 착수 이슈가 나오면서 고 자기장 견뎌낼 시험 설비 제어 기술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전략적 제휴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초전도체 부분에서 먼저 또 움직임을 가져간 종목이 바로 있었죠.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인 신성 ST 이 부분도 초전도체 플러스 ESS 저장장치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 다시 한번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신성 델타테크로 돌아와서요. 신성 델타테크가 기존에 올 초에 작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때의 위치 그쵸? 여기죠? 기존에 돌파했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존에 고가에서 계속 맞다가 여기서 한번 뚫어놓고 한번 눌림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간 거죠. 상승을 보였던 자리. 현재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의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 없이 먼저 좀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조정 추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하락의 추세를 멈추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푹 들어오면서 윗고리를 달고서 좀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저항이었던 고점을 돌파할 때의 부분 여기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딱 보면 지금 삼각형 이등병 삼각형 배열로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기를 막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초전도체에 대한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로 보기에도 충분히 반등의 변곡점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미리 6만원 정도 언저리에서 체크하신 분들은 양호하시겠지만 기존에 혹시 이 위에 부분에서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실리고 이슈만 다시 한번 불어온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와 있다. 지금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이슈들도 불어들고 있고 현재 충분히 조정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좀 무겁다. 총액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점진적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충분히 또 이렇게 파괴력을 보이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언제 매수 타점을 담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매도를 잘 해서 수익을 잘 챙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 CCS도 한 번의 급등이 보인 후에 다시 한번 또 움직임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세에 가장 중요한 지금 돌파 시도의 차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잘 노려야지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혹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를 잘 해서 좋은 상승에서 손실 없지 수익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다. 변곡점이 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한 번 오늘 지금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저항과 지지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나는 아직 이번 타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 매도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준비했고요. 언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과 함께 언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스윙으로 봤을 때 2차 매도 시점이 언제인가 이 부분까지 전략자료집 안에 다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전략자료집만 있으면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텐데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225 010-8178-9225 신성 델타테크에 신성이라고 이 신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전략자료집 받으셔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공부방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나오는 종목들 실시간 대응 그리고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익 대박주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쁜 직장인들, 주식 초보, 손이 느리신 분들은 무조건 아 난 수익이 잘 안나라고 하신 분들 주식 투자 고민이시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유롭게 매수하시고 편안하게 매도해서 수익은 여러분들 겁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78-922 010-8178-922 주식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공급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010-8178-922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 확장에,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